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! 지금 오늘 채널 깜짝 이벤트 중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천부통에 매일매일 무료 로븍스와 한정 펫을 선물해드립니다! 브라운드 노래 로블록스 타임! 오늘의 것은 무엇? 자 여러분 이번에 출석보상 업데이트 된 거 알고 계시죠? 자 이거 알다시피 보상에서 확률적으로 휴즈캣이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휴즈캣은 다름 아닌 컵케이크 휴즈인 것으로 보입니다! 그런데 여러분 긴급 싸움입니다! 출시 12시간도 안되서 컵케이크 휴즈를 얻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! 놀라지 마세요! 짜잔! 아니야! 나 치킨 걸고 하니까 바로 수술할 수 없더라? 자 그리고 어쨌든 이 녀석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텐데요 과연 얼마나 컵케이크는 아름다울지 보도록 합시다 렛츠고! 자 여러분 놀랄만한 미리 탄생한 것 같습니다! 아니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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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아저씨 해킹 휴즈캣 상당히 이뻐 보이네요? 혹시 다른 휴즈도 갖고 계신가요? 뭐야 아니 그 행운을 날버렸다고? 아 뭐야 나 지금 컵케이크 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니 우리 친구 혹시 컵케이크 바꾼 친구 연락돼요? 그냥 암호화번호 바꾼건가? 어 연락돼요? 혹시 혹시 데려올 수 있어요? 아 없어요? 아 아들암의 안돼돼 이거 못보잴 아니 근데 혹시 지금 우리 친구 얻었을때 영상같은거 찍은거 없어요? 얻고 돌아다니는 그런거 없나?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자 해킹 휴즈캣하고 컵케이크로 바꿨다는데 아 솔직히 말해서 아니...그 지금 당일날에 컵케이크로우를 귀할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왜 그런 걸 했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해킹을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아무튼 우리 친구 알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와줌 좀 하고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컵케이크를 직접 볼 수는 없게 되었지만 자 우리 또 컵케이크 주인이 온 만큼 우리 또 한 번 기운을 받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최종 보상 나도 컵케이크 한 번 얻어보도록 할게 갑시다 짠 아 다이아 말고 다이아 말고 컵케이크 나만 운 없어